찬송가 2장 광명구름 두루와요 지방세계 한량없는 산보님 전공양합니다 광명구름 두루와요 지방세계 한량없는 산보님 전공양합니다 광명구름 두루와 온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아버지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소 사리보살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세계 구축하는 다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불법전한 역대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시께 절하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온생에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옵니다 삼모지여 저희 애교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어깨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연이다 마바녀마라밀다 신경만자리 무사리 깊은 마바녀마라밀다를냉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공간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자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느니 세기곶 공이요 공이고 세기니 소상행식도 그러한 일 자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이까지도 멸하지도 않느니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느니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세기연고 소상행식도 없음 아니 빛을 신의도 없고 색성양 밑조묵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라리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 한 마리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 한 마리도 없고 고진멸도 없음이 지혜도 어둠도 없는 이라 얻을 거지 없는 가당의 보살은 단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뀌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 단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단야바라밀다를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무님 위없는 주무님 아무한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무님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랏니 아라슥아제 문 ster ma 아 Quebec 바라슥아제 문 ster ma 아제아제 바랏니 바라슥아제 문 ster ma 찬송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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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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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